41. 페리노그래프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흡수율 2. 믹싱 내구성 3. 믹싱 시간 4. 전분의 점도 정답은 4. 전분의 점도 42. 알파아밀라아제에 대한 베타아밀라아제의 설명으로 틀리는 항목은? 1. 전분이나 덱스트린을 메가당으로 만든다. 2. 아밀로오스의 말단에서 시작하여 포도당 2분자씩을 끊어가면서 분해한다. 3. 전분의 구조가 아밀로펙틴인 경우 약 52%까지만 가수분해한다. 4. 액화요소 또는 내부 아밀라아제라고도 한다. 정답은 4. 액화요소 또는 내부 아밀라아제라고도 한다. 43. 수중 유적형 식품이 아닌 것은? 1. 우유 2. 마가린 3. 마요네즈 4. 아이스크림 정답은 2. 마가린 44. 식품향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천연향료는 자연에서 채취한 후 추출, 정제, 농축, 분리 과정을 거쳐 얻는다. 2. 합성향료는 석유 및 석탄류에 포함되어 있는 방향성 유기물질로부터 합성하여 만든다. 3. 조합향료는 천연향료와 합성향료를 조합하여 양자간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4. 식품에 사용하는 향료는 첨가물이지만 품질 규격 및 사용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45. 잎을 건조시켜 만든 향신료는? 1. 계피 2. 넘메그 3. 메이스 4. 오레가노 정답은 4. 오레가노 46. 다은 중 단당류가 아닌 것은? 1. 갈락토우스 2. 포도당 3. 과당 4. 메가당 정답은 4. 메가당 47. 성장 촉진 작용을 하며 피부나 점막을 보호하고 부족하면 구강염이나 서렴을 유발시키는 비타민은? 1. 비타민 A 2. 비타민 B1 3. 비타민 B2 4. 비타민 B12 정답은 3. 비타민 B2 48. 불건성유에 속하는 것은? 1. 피마자유 2. 대두유 3. 참기름 4. 어유 정답은 1. 피마자유 49. 다음 아미노산 중 필수 아미노산이며 분자구조에 황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1. 라이신 2. 발린 3. 티로신 4. 메티오닌 정답은 4. 메티오닌 50. 단백질의 소화와 관계없는 것은? 1. 펩신 2. 푸티알린 3. 트립신 4. 키모트립신 정답은 2. 푸티알린 51. 미생물에 의해 주로 단백질이 변화되어 악취, 유해물질을 생성하는 현상은? 1. 발효 2. 부패 3. 변패 4. 산패 정답은 2. 부패 52. 부패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최저의 수분할성도의 순서가 맞는 것은? 정답은 2. 세균, 효모, 곰팡이 53. 다은 중 사람과 동물이 같은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병과 가장거리가 먼 것은? 1. 탄저병 2. 결핵 3. 동양 모양 선충 4. 브루셀라증 정답은 3. 동양 모양 선충 54. 살모넬라균의 주요 감염원은? 1. 육류 및 육가공품 2. 고래고기 3. 민물고기 4. 바다외 정답은 1. 육류 및 육가공품 55. 다음 세균성 식중독균 중 가장 내열성이 강한 것은? 1. 살모넬라균 2. 장염 비브리오균 3. 포도상구균 4. 보툴리노스균 정답은 4. 보툴리노스균 56. 밀가루의 표백과 숙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첨가물은? 1. 계량제 2. 유화제 3. 점착제 4. 팽창제 정답은 1. 계량제 57. 식품의 제조, 가공 또는 보존 시 식품의 첨가, 혼합, 심윤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한 것은? 1. 화학적 합성품 2. 식품 3. 용기 포장 4. 식품 첨가물 정답은 4. 식품 첨가물 58. 다은중 소화기계 전염병은? 1. 세균성 이질 2. 디프테리아 3. 홍력 4. 인플루엔자 정답은 1. 세균성 이질 59. 곰팡이가 서식하기 어려운 것은? 1. 물 2. 공유식품 3. 두류식품 4. 토양 정답은 1. 물 60. 전염병은 다음과 같은 감염 과정을 거친다 과로 안에 가장 적당한 것은? 1. 성숙 2. 분열 3. 전파 4. 합성 정답은 3. 전파 4. 박수 6. 염병